파트너 도움! 도움! 옳지! 옳지! 파트너 잠깐 비켜봐! 지금이야! 아 근데 파트너 좀 싸움 못해가지고 쓸모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몸빵용으로 들고 다닐게요 너는 누구세요? 어? 도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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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너 도움! 싸워야지! 싸워야지! 왜 막코만 있어! 왜 날봐! 왜 날보냐고! 어쩌라고! 아 미안해! 어우! 너 뭐야! 너 왜 이렇게 튼튼해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의 공포게임은 정신병원을 탐사하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빨간 옷과 초록 옷 이렇게 두 명이서 탐사를 하나봐요 일단 둘 다 싸움을 좀 잘해보입니다 이거 어깨 근육이 나도 싸우면 질 것 같은데? 쨔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프라이클 하려봐 뭐야 이게 나야? 어 내가 총을 바로 들 수 있네? 어 파트너에게 총을 줄 수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아니야 좀 짬이 덜 되어보이니까 너는 그거 써 총은 내가 쓸 거야 암 총을 먹고 아 이런 거 다 내가 먹어야 돼 너 올 수 있어? 야 뭐야 얘? 아니 벌써? 저기요 저 방금 왔어요! 아니 방금 왔다고요! 파트너 빨리 일로와! 도망쳐!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! 방금 들어왔는데 아니야 어 파트너 쟤 못 오는 듯? 아 괴물은 여기 모더네 멍청해가지고 그럼 이때 동안 화면 세팅 여기 물이 너무 많은데? 아니 여기가 어떻게 정신병원이야 근데 정신병원이 아닌 거 같애 생체 실험 장소 같애 어라? 이게 무슨 개 망버그야! 어떻게 내가 이런데 있는 거야 갑자기 나 그 괴물은 그건 뭐지? 아 깜짝아! 파트너 도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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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옳지 옳지 파트너 잠깐 비켜봐! 비켜봐 내가 총 쏠게 비켜봐 비켜봐 오케이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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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봤지 아 근데 파트너 좀 싸움 못해가지고 쓸모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몸빵용으로 들고 다닐게요 파트너 쪼끔 느린데 그래도 괜찮아 어 되게 뭔가 열심히 어 잠깐만 이거 갑자기 막다른 길이라는건 이 위쪽의 길이거나 혹은 뭔가 숨겨진 길이 있다는 뜻 맞지? 아 위가 길인가? 어? 어떻게 한다는 거지? 어라? 여기 왜 올라왔지? 어? 아 저 레버 돌려야 지나보다 오케이 알았다 레버 돌려 아 안 닫잖아 파트너 여기 밑에서 나 받아줘봐 저기가 아닌가? 여긴가? 아 아 밀 수 있구나 이거 내가 다 해야 돼 나 혼자서? 너는 뭐하는데요? 파트너 개 쓸모없네 이게 점프를 해서 갈 수가 있나? 나 여기 점프기 없던데? 점프 오케이 오케이 얻었다 레버를 꽂을만한 데가 있었나? 아 물 빼는 건가 보다 아까 물이 있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게 여기 지하실이구나 오케이 아 아 이 문이야 아 워터펌프가 아니여 있네요 이거 혹시 뭐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가? 순서가 중요한가? 나 순서 모르는데 이거 파트너 혹시 순서 알아? 어 모른다고 지금 모른다는 건가? 일단 그냥 아무거나 해봐야겠다 다 돌리면 뭔가 되지 않을까? 아니 순서가 있나봐 큰일났어 이거 내가 순서 어떻게 알아 아 저 순서에 대한 거를 누가 동영상을 찍어놨대 그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네요 어 여기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잠 첫 번째 두 번 세 번? 세 번? 뭔 말이야 첫 번째 세 번 세 번째 한 번 네 번째 한 번 여기 가서 해보자 맞는 건가 이게? 이게 왼쪽으로 돌리는 건지 오른쪽으로 돌리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건가? 뭐야 됐어요 나 어떻게 된거지? 그냥 막 돌렸는데? 왜? 너는 누구세요? 어?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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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트너 도움 싸워야지 싸워야지 왜 막코만 있어 왜 날봐 왜 날보냐고 어쩌라고 아 미안해 아우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튼튼해 안돼 얘 맞을 때마다 슬로 나와 나와 비켜 레버를 돌렸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거지? 여기가 열렸나? 아 저기가 열리는 거구나 가자 어? 파트너 여기 조심히 와야 돼 오케이? 파트너 여기 조심해 파트너 오고 있어? 파트너? 알아서 오나? 어 아 뭐야 모임? 아 잠시만요 점프! 점프! 왜 저렇게 점프! 점프! 왜 저렇게 하는거야? 어! 파트너 조심해! 도와줘야겠다 파트너 도와야돼 이거 한 대 쳐줘야돼 뭘 얄이세요 뭘 쳐다보세요 가자 파트너 이거 총알이 별로 없으니까 좀 총으로 바꿔야겠다 권총도 좀 쓸게요 권총은 아마 총을 많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영할 줄 알지? 죽은거임? 어 파트너! 파트너가 구해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좋은 파트너였어 무슨 게임이 이렇게 사실적이야 무슨 인공허흡까지 해 어 왜 거미줄이 있어 설마 무슨 거미욕에 있는거 아니겠지? 어 빨간불? 아 밸브가 또 없네 어 여기 좀 밝다 밝은데가 제일 좋아 대쉬 어 나이스 총알 대쉬 대쉬 어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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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달라 했다 어 뭐야 죽은 거 떨어지면서? 파트너! 도망쳐! 일로와! 나 먹었거든 베이브?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일로와 그냥 와 너도 피 몇이야? 5야? 아 이거 아까운데 얘 죽이 이거 몇 차지? 아 이따 먹어봐 피가 100이 됐네? 뭐야? 피 계산하신건가요? 아 그럼요! 저는 사실 이거 다 찰줄 알고 극한의 효율충 뭔지 알지? 잠시만요 아 저 이거 터지는거 아니었어요? 아 야비하게 하지마! 아 나와라! 아 얘 왜이래 아아 아아 파트너 부켜보라구 저 괴물자식이 파트너 뒤에서 숨어있어? 어 이거다 아아 잘못 깨사남 아 큰일남 헤도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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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걸로만 안될거 같은데? 아 이거 터트려서 데미지 주는게 맞는거 같애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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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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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터지는건가? 아 이거다 오케이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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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아 잠깐만 잠깐만 어때 아픈가? 아픈가? 이거지 이거지 어 왜 안죽으세요 죽으세요 아니 나 이제 총이 없어 왜 안죽으세요 어차피 이렇게 다 같이 죽는거야 아 나 좀 아픈데? 잠깐만 오 얘 화났어 뭐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네? 뭐야? 나 뭐 무공 배웠어? 뭐야 뭐야 탈출이다 가자고 파트너 아 여기까지 이렇게 데보 버전으로 어? 아 근데 약간 뭔가 느낌이 바이오하자드 느낌 조금 났다 어 아 재밌겠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파트너가 있네요 총 왜쏭 소리 지르면 죽는데 리오리웅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 ли오리웅 도움들고 ㅈ냐 막상 담샐